이렇게 가는건데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이? 어딜 고가는지 알았죠? 다 알았지? 다 듣고 있는거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거야? 하고 있는거야? 어때요 여러분? 앨범 다 들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노래도 노래인데 많이 듣고 앨범도 이제 발매나, 앨범이 발매는 아직 안했죠 다음주에 발매를 하죠 아직 공개만, 음원으로 공개만 됐어요 5월 안에 5월은 수월의 달로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응원법이 중요한게 심지어 3절에는 난 어느 부분에 노래를 안 부를거야 여러분들이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적이 있나요? 엑소 노래 하다가도 막 음악방송을 봤으면 막 넘긴 적은 없잖아요 넘길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일단 다른 팬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직 발매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연습할 유예식 유예기간을 주겠소 처음에 8개 듣고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이렇게 가는거야 다시 둘, 셋, 넷 하나, 둘, 셋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기타 한 번 쓸고 김준면 기타 한 번 쓸고 점선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I'm sorry for my mama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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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안나 제가 에리봉이 지금 없더라구요 불길 이거 욕처럼 하면 안돼요 시장위에 김준면 점선면 송선면 원 투 쓰리 샘 미 피 만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더 많아 어?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아 알았다 김준면 정선면 원 투 쓰리 샘 미 피 샘 미 피 나하고 같이 벌어야 돼 점선면 원 투 쓰리 샘 미 피 샘 미 피 이건데 이게 약간 아 이게 마지막이 이제 세상 위에 나아 내가 이거를 꺾기 한 번 하는 게 좀 힘들까 봐 뺐는데 팬들한테 주고 정선면 그치 여기는 주고 받는 거야 펼쳐진 세상 위에 처음선면 이렇게 가는 처음선면 이렇게 가는 하나 이상의 이면 데려갈게 원 데려갈게 원 투 쓰리 나아 여기는 안 부릅니다 원 투 쓰리 나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3절에 집중해야 돼 3절이 좀 복잡해 그거 시작이랑 그리고 의심을 접어두고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안습하게 이렇게 뭘 듣고 있는데요 나 혼자 과음부 상대 원 투 쓰리 고 박자였습니다 원 투 쓰리 고 여기도 해결됐고 3절 알았죠? 이거 어떻게 돼? 제가 마이크로 줄게요 근데 마이크로는 하고 이 노래가 일 시작 꿈 찍을래 가르쳐진 새싹 위에 나아 오 나아 아아 아아 점사면 3살 이상 이상해 이며 데려갈게 주저없이 차원을 넣어 Set me free 처음이 중요하죠 하나 둘 셋 넷 김준면 점서면 원 투 쓰리 고 김준면 정서면 놓쳤어 댓글 보면서 놓쳤어 김준면 김준면 정서면 원 투 쓰리 정서면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에 이걸 하고 자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 에브리바디 래스 프랙티스 문 라이트도 연습하시고 해외팬분들 찾아가니까 또 뭐 있지? 치즈도 연습하고 문 라이트 같이 부르자 있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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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하시고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해외팬분들 그렇게 자기 본국을 외치셨으니까 응원법 영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자라고 하면은 아 왜 자라는 거야? 더 놀고 싶어 왜 자지마 같이 놀자 이러고 안 자고 있으면 어 왜 안 자? 건강을 챙겨야지 음 음 참 재밌군요 아무튼 얼른 굿나잇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해외팬분들은 또 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 호란